네 안녕하십니까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삼부토건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정보가 굉장히 또 많아가지고 얼른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신경 써야 하는 구간이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는 삼부토건 강력한 매수 시점 13일을 알려드렸죠 이번에도 제가 삼부토건의 이슈 그리고 주가의 방향 그리고 어디서 매수 매도를 해야 할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쉬지 않고 열심히 영상 찍고 있는 차석필 그리고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좋아요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마지막에는 매집주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주해서 끝까지 보여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즘 사칭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사칭범에게 돈 입금하시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삼부토건의 가격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실 게 아니라 신용매매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가격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현재 신용매매 잔고가 엄청난 감소를 또 했죠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다? 대출을 끼고 빚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삼부토건은 투자 경고 종목도 아니죠 증거금류 100% 종목입니다 굉장히 현재 주식 자체가 깨끗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용 잔고율의 하락은 굉장히 상승하기에는 좋은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제일 많이 들어온 날을 보면 이날과 그리고 이날들이죠 차트상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차트상으로는 이 지점과 그리고 이날입니다 이 두 지점으로 세력들의 평당가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죠 차트상으로 봤을 땐 세력들의 평당가 아래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현재 외국인 거래 동향을 좀 보면 가격은 내려가지만 외인들의 비중은 반대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형 매집이라고 볼 수 있죠 하락형 매집의 특징이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 변동성이 있습니다 산부토건의 수급이 몰리는 즉시 바로 전 고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 큰 수익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여러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는 HLB와 신성 델타테크가 있었습니다 영상 좀 보고 가실게요 한 번에 쫙 밀릴 거예요 진짜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HLB 신약 기대감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어서 아주아주 좋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정말 매도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이고 제가 HLB 20%가 넘게 폭락하는 날 아침에 고점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죠 매도 폭탄 물량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대응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올리자마자 폭락을 시작했었고 제가 3월 4일 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김현탁 교수와 그리고 이석배 교수가 다음 달에 LK99 검증 발표를 3월 4일에 하기 때문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3월 4일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3주 전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까지 제대로 알려드렸고요 그 이후에 신성 델타테크 40% 급락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제가 다시 매수 시점도 알려드렸고요 주주님들 손실 회피하시고 좋은 수익 이번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제가 3부 토건 관련해서 슬슬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3부 토건 13일에 매수 시점 알려드렸고 주주님들 30% 정도 수익을 얻어 가셨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3부 토건 자체가 굉장히 현재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매도랑 그리고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드릴 건데 기존 주주님들에게는 좋은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주주분들에게는 수익 더 크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매수 그리고 매도 여러분들한테 문자 이렇게 한 통씩 보내드리는 거 사실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번 3부 토건처럼 굉장히 좋은 기회에서나 혹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두 번은 그냥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매수매도 겨우 이런 것들 알려주는 거 가지고 뭐 엄청난 것처럼 굴면서 잘난 척하고 심지어 어떤 것은 유료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고 알려주는 이상한 놈들도 진짜로 많은데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바다가에서 매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알려드리는 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는 금전 요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바다가에서 매매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실시간 매수 그리고 매도시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부 토건 변동성 진짜로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3부 토건이 최근에 큰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상승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재건 소식입니다 재건 3부 토건은 정말 재건 소식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정말 크게 상승을 해준 이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재건 소식으로 엄청나게 재무가 변하고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진 않습니다 재건 이슈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만한 이유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다? 세력들에게는 주가가 상승할 만한 그저 이유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절대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을 상승시킬 근거가 그들에게는 필요할 뿐입니다 이미 3부 토건은 그러한 관점에서 세력들의 물량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아직 재료도 진짜로 많이 남았습니다 종전 협상까지 이미 준비가 된 상태라고 기사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영원한 전쟁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조건 재건 관련 호재가 몇 번이고 다시 나와줄 거예요 재건 관련 호재가 있을 때마다 3부 토건 외인들의 매수세 상위 1위를 꾸준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체는 사실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런 주식인 거예요 수급이라는 것은 정말 매시간 매초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곧 다시 수급이 몰리면서 전고점을 넘어주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주주분들 안심하시고 좋은 위치에서 제가 다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도 현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영상은 안 보시고 맨날 매집주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은 속상합니다 제가 유익한 정보도 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좋은 유익한 정보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집주 요청만 너무 와서 조금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바이오 종목도 하나 발굴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매집주 굉장히 저도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든 현재 3부 토건 자체 비전은 정말 괜찮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회사의 재무나 산업군 같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이슈가 있을 때 큰 가격 상승을 한 번씩은 만들어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위한 거래에서는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듯 현재 신용장고도 상당히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외인들의 매수세도 정말 강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입장에서는 절대 놓을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좋은 타이밍에 좋은 매수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번에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재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방 운영 중인데요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수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상당히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입장, 입장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방 입장 안 하고 싶은데 매수 그리고 매도 종목은 좀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문자 숫자 1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변동성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예요 꼭 바닥에서 좋은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매집주 매집주 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1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